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아 네 괜찮습니다. 저희도 처음 선택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고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에요. 회사 방침상 부득이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대회를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제19대 KBS 방송 기술인 앞에 제1차 전국 운영위원회를 선언합니다.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우영아의 말씀하신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실업자가 있었어요. 네 지금 하시던 빈도수가 많지 않나. 대의원 대회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다 없고 뭐 운뿐이기도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협회 소식을 전달하고 회사에서의 소식을 전달하고 협회원 권익이나 대상품과 90%만원 KBS 방송 기술인협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. 제19대 1차 전국 대연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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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상으로 KBS 방송기술인협회 제19대 윤창 전국대연대회를 마칩니다.